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이거? 저 총알이 아니었어? 이 총알이? 그런 필요 없지 야동 폐기? 한 번 본 야동은 두 번 다시 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신조이다 산약 여기서 또 싸우겠지? 아름다워 아... 아... 젠장 저거 봐 알겠습니다 젠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티바이럴 암젠트 쉐리한테 다시 돌아가자 넌 넌 넌 넌 넌 넌 이슈 근데 무기가 레온 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탄약 많이 주지도 않았어 더 줘야 돼 이거 가지고 택도 없어? 대박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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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을 내주겠어 내가 저런거 쏠때는 전혀 피해 안보는거 같더미 두둑 넌 네 그렇게 하고 왠지 제 삶의 그 뒷장면인가 보다 그죠 그때 죽였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못 죽였다 남편이어서 서로에게 보다 일에 더 충실했어 그럼 체리는요 라콘시티가 지옥으로 변했는데 나 혀가 꼬였어요 안 돼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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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우 미안해 윌리엄 이 윌리엄 얼굴도 없어진 거야? 나한테 맡겨 당신 세리를 돌봐야 해 아닌데 아닌데 내가 쉐리한테 가고 싶은데 나는 안 싸우고 싶은데 그저 한 명은 죽을 듯한 장르가 없음 한 명은 죽을 듯한 장르가 없음 한 명은 죽을 듯한 장르가 없음 자라! 뭐야 이거 어 야! 아야야야야! 아 저쪽인데? 오옵마야! 아 이거 아니잖아 아프다! 아프다! 아 죽었다! 아아아아아아 어 아 역시 헬모드는 어려워 하드모드 하드모드 너무 어려워 이지로 할걸 네 예 어서오세요 아 이거 스킵! 이제 스킵 왜 놀래들 놀래고들 그러세요 야 얘한테서 죽으면 이런 또 엄청난 참사가 있구나 이걸 다 봐야 되는구나 야 건너뛰기 나이스 야 그걸? 아 빨리 아 아프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프다 아 이거 말고 아 스프레이 좋아 아 이거 말고 아 이거 말고 아 페스프레이 아 아 아 아 수굴 겟다 아 니들이 단창을 알아 어딨어 어디갔지? 아 이런거 말고 아 그냥 가 가자 12시간 게임방해라고? 미쳤다 어떻게 하면 그리 미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그리 미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우리 셰이 어디있지? 우리 셰이 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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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 구역의 보안실에 있어요 쉐리 쉐리 여긴가? 너스 아리얼 다섯시 미쳤다 다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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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떻게 된거야 해결했어? 쉐리 오실 줄 알았어요 엄마를 도와주세요 아네트? 쉐리 좀 어때? 전 괜찮아요 오히려 엄마가 많이 아파보여요 물린거 아니야? 요술공주 쉐리 노래가지고 페리카나 치킨 cm송을 만든거죠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이걸로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만든거에요 G바이러스는 환치됐어요 들었지? 들었지? 깨르르 깨깨 어뜨케 어뜨케 엄마한테 무슨일이 생긴거에요? 깨끗한거같아 깨끗한거같아 아 물린게 아니야 아까 맞아 그 손톱에도 찍히고 던져졌지 남편한테 깨끗한거같아 죄송합니다 쉐리 쉐리 모든게 너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아 아 아 아 아 아 너든 그냥 여기로 남겨야할거야 너든지 미치겠네 우리는 수고하자 조심해 이동기 어 이 이 여기 보니까 클레어도 되게 매력있다 뭔가 하이틴 여고생같은 미국의 하이틴 여고생 스타일인데 아 아이고 아이고 bitch 언니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너FL NV 오케이 허획허허 갑자기 빨리 걸으래 헤헤 쉐리야 너 이거 사 빨리 걸을 수는 없겠니 빨빨리 안올래? 설마 또 그 형님이랑 싸워야 되는건 아니겠지? 오라버니랑?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 왜?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언니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나도 널 만나서 기뻐 쉐리 하지만 감사 인사는 여길 빠져나간 다음에 해줘 설마 레온이 있는데 어? 우리에게 레온이 있는데 레온이 다 잡아주는거 아니였어? 아이고 있고 갈 필요 없어 자아 자아 추아 가져올게 없죠? 하하 가 가져올게 없는데요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5개밖에 없잖아 뭐 할 곳이 없는데 니들도 없고요 .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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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보자 아 더 비우고 올 걸 그냥 가자 셸이야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스티치한 진영 짠 Safe 쉬리! 어디가워? Yangon, 그 지방에 맞나요 이리와, 이리와 다 됐다 호오 오오오오OLي쉐릿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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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니? 으어엹이잝 이것은 잠깐만 잠깐만 저건 쓸 데가 없 잖아요 이거 어떻게 Koh 이거 어떻게 해야 여기 타면 되나? 이거 아니야? 아 여기 있구나 쉐리 탔니? 쉐리야 빨리 타라 왜 안타냐 이런 그지같은 시부레 잠깐만 쉐리야 쉐리야 아니 쉐리야 어 이거 뭐야 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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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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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두개로 충분하고 이거 필요없어 두칸 두칸 됐어 이렇게 가자 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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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시간이 없다 쉐리야 뭐하는거에요? 이 기차를 작동시켜야 돼 움직이지 말고 여기 있어 알았지? 알았어요 가만히 있을게요 좋아 조심해요 당연하지 community 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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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크는 이제, 상대가 안에서 그런데 이 안에서 사이크가 안에서 손을 안은 허리로 열어어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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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어 클래어 멘 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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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래에 있는거에요? 그래요 그런데 시설 전체가 파괴될 거예요 여길 빠져나가요 빨리 알아요 나가는 길을 찾았어요 잘하면 우리 모두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디예요 클레어 듣고 있어요? 레온 잘 안 들려요 난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여길 빠져나가요 레온 데밋 어? 안돼! 뭐야 와우 와우와우 엄마야 한방에? 엄마야 두방에? 와 얘는 얘랑 싸우는구나 형님이랑 안싸고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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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앗 룹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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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거야? 왜 혼자 죽어? 깼네? 왜 혼자 죽지? 여기서 이제 레온이랑 만나는 거구나 내가 있잖아 내가 포스로 죽였지? 이미 이제 쓰러진 상태에서 기어온 거겠지 이제 레온 만나면 되는거야? 이제 레온 만나면 되는거야? 여기서 나가면 제일 먼저 뭐가 하고 싶어? 언니 집에 가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 나도 샤오부터 해야겠는데? 그건 맞아야 진짜 그렇게 심해? 클레어! 레온! 만나서 너무 반갑네요 내가 뭐랬어요? 모두 살아남을 거라고 했죠? 여인 누구죠? 우리 딸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라버니 만나야 돼? 미쳤다 대신 뭐 없는데 어떤구 crying 총알을 주든가 예? 단검 따위 주지말고요 총알을 단라구요 총알을 네! 화양말고요 3 으?, 아 진짜 미쳤다 이게 뭐야 많이 남았다고? 얼마 안 남았는데? 우와 우와 아 진짜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클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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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거 겨우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 저는 잔인한 것도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퍼즐이 너무 말도 안되게 퍼즐이었고 아 그리고 에 엔딩 참 석양을 향해 레츠고라니 석양은 아니지 아침해가 뜨는거였죠 아 일추를 향해 레츠고지 일추를 향해 레츠고 아 레츠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룻밤만에 부모랑 썸녀가 죽고 아닌데 썸녀는 죽진 않았지 아 연애 js professions 그러니까 은효님 아까 시작할 때부터 일찍 주무신다 했었는데 세상에 만상에 다섯시 반이라니 역대 최고 방송시간 아닌가요 저? 그러니까 주인공들만 아침애를 본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봤다 날 입양하시라지 변왕이라니 내가 켜농이라니 근데 그나마 캠을 오늘 제가 상태가 안 좋다고 캠을 안 켰잖아요 그래서 더 오래 할 수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자세가 완전 지금 의자에 파묻혀 있거든요 만약에 캠을 켜고 정자세에 서있으면 더 못했을 거야 섬님이 길 안 해맸으면 30분에서 1시간 일찍 끝났을 수도? 그거는 가정 자체가 잘못됐어요 길을 안 해맨 적이 있었던가요 제가? 그거는 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도 길 안 해매고 깨신다면 30분 일이소리 하지마 허허허허 무조건 길은 헤맨다 최장 시간을 얘기해 주세요 허허허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인사라고 지금 입얼굴로? 허허허허허 그럴수 없으셈 2016년 11월 10일 무편집방송이 왜 저작권이 걸렸지? 인제 와서? 썩을놈들 에이 야 이 시부레! 밤새 게임하고 내가 받은 거라곤 저작권이라니 뭘 썼다고 부금이 왜 이제와서 2016년도 꺼 부금이 왜 이제와서 아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아유 제가 중간에 좀 예민 예민 열매를 잠깐 먹어서 피곤해 쩔어가지고 시실대로 말하면 포기하실 거잖아요 시실대로? 시실대로 뭐야? 제가 제가 그래요 조금 예민 해설 이해해 흐흐흐흐 너무 힘들었어요 흐흐흐 두번봤는데 두번다 광고가 없다니요? 뭘 두번 보셨다는거야 예 현실은 길치 아닙니다 저 길 잘 찾아다녀요 항상 저 게임할때마다 말씀드려요 저 현실에선 안그러는데 게임에서 그런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게임은 길 자체가 뭔가 되게 똑같은 길이 막 엮여있잖아요 그런다니깐 그래서 힘들어 막 이어져있고 연결돼있고 하면서 길이 거기서 거기야 현실은 안그렇거든 딱 보면은 여기서 꺾으면 어디 이게 보인단 말이야 춘향이?쵘의 춘향이가 뭐예요? 춘향이가 뭐지? 아 꼬대각시요. 아 그게 광고가 안나왔다고요? 그건 그냥 개이득 kort.. 꼬대각시 광고 안나온건 그냥 계속 이득이신 걸로 그거는 문제 안되요 추가모드가 뭐가 또 추가됐어 이거 뭐야 네번째 생존자 뭐야 또 최단시간에 플레이하는거야 이거는 뭐 안해도 되는거죠 그죠 보너스 컨셉아트 한번 볼까 음 저희 금손들 와 야 대박 대박 이 변형 단계를 다 그린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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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대박이다 아직 못 푼것도 많네요 모델 모델 우와 에이다 복부인 시절 쉐리 아 포즈도 있어 잠깐만 포즈도 있네 마빈 브래너 아 경감님 경감님 경감님은 왜 포즈하나야 남자 좀비 제 좋아 aczego 정당 진짜 잘 만들었어 Paragraph generals sola gods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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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모습으로 막 엉덩이 실룩실룩 하시던 그분이잖아 아 얘 무서웠어 이거 무서웠어 이 좀비가 난 제일 무서웠어 머리 풀어에치니까 너무 무서운거야 아 얘 머리 풀어에치니까 다 무서워 리커 흐흐흐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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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마 곧나작어 아 리커드 버전이... 아 포즈가 되는 거구나 우와 이게 몸에서 튀어나오는거잖아 얘가 흐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와흐흐흐흐흐흐흐흑 와 이게 내 몸에서 튀어나온다 생각해봐 으으으흐흐흐흐흑 등드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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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런트 아 형님 오라보니 이렇게 기대어볼래요 따라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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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묶고 야 오라보니 아 이렇게 플레이도 할 수 있구나 와아 와아 아 이거 애니메이션 잡은 사람도 대단해 이거 키 애니메이션 이걸 일일이 다 해가지고 준거잖아 모션캡처인가 와아 와아 나는 이게 너무 좋았던게 눈이 막 여기저기 있는거 이거 너무 기발했던거 같아 그 누나를 딱 알기쉽게 약점으로 잡았다는거 잘했어 직관적이잖아 우와 우와 전투단감 모임 전투단감 모임 아 왜 근데 야 우리 에이다님 이거밖에 없어? 이..이거 트렌치코트 벗고 선글라스 벗으신 우리 에이..에이다 누님 없어? 아아 너어무 너무 하자노 흫흫흫흫흫흫 흫흫흫흫 오늘 고생하셨구요 먼지만 한번 살짝 들어가면 볼까? 아 얘네? 아팟팀의 퐁크 흐흐흐흐흐 맨, 너는 모두 다 버렸어 내가 도착했고 0.K12 제 액스트랙션에 필요하다고 생각해봐 게르메 레이퍼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봐 제 액스트랙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봐 총알도 갯수 제한이 있는데? 저는 앞에서 공격을 향해 PD, 거기서 찾아봐 알겠어 더럽게 안죽네 더럽게 안죽어요 총이 별로 좋지도 않아 이렇게 해서 그 박사한테 가는건가? 오이 깜짝이 케이크 드럽게 안죽네 진짜 설마 이것도 깨야돼? 그건 아닌 일이겠지? 이거 난이도가 이지 난이도가 아니네 딱 봐도 애들이 한방에 안죽는것이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뭔지 알겠어요? 해봤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거 막 빼기하면 됐지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